짧게 보여줄게 나 지코 챌린지 그거 뭔지 몰라 아니 뽀끼는 100개부터 해요 뽀끼는 100개부터야 아 근데 춤을 진짜 잘 못춰 안무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코 어디서 있냐고요? 비밀이에요 퀵뷰 고르는 건 색깔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, 파란색 코 재수술이야? 저 코 정말 잘 됐는데? 코 완전 잘 됐는데? 이 정도면 잘 된 거 아니야? 코 이 정도면 만체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? 아이템이야? 응 아이템 존나 보겼대 코 아이템 코 존나 못해? 내 친구 두 명 가서 조졌어? 니코보단 나 응 아니야? 내 친구 두 명 거기서 코에다 개방했어? 못추지 못추지? 심쿵해? 하하님 어소왕 버블포트 한 번 가야겠다 버블포트 한 번 가야겠다 버블포트 한 번 가야겠다 한돌안들한들 våra 흔들한들한들 흔들한들한들 흔들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짧게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거 뭐야 풍선 바꿔추는거 아니라 짧은거에요 보고싶으면 댄스 다음과 천개 우리 오신분들 추천한번씩 더 부탁드릴게요 왜이 텐트 라인보인다고? 빨간색 골랐어? 오케이 잠시만 아이고 빨간색 갈게요 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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